해봐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달라 그래 알림 설정도 잘했다 왜? 왜? 빨리 와봐 왜왜왜 왜? 왜? đến 어 어 네 일단 최대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음 으 으 뭐라 응 응 응 빨리 가야지 그때? 응 할렐루야 안녕 안녕 방송 안하고 놀고 있었네? 방송 중이야 이게 방송이야 그래요? 어? 이 안에 사람이 있다고 그렇지 안녕 안녕 하지마 왜? 두렵나 아 하지마 왜 두렵나 지지다 빨리 겟아웃 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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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 하벌 30분 줄게야 여러분들도 결혼하십시오 여러분 근데 내가 느끼는 건데 결혼은 결혼은 내가 느끼는 건데 자조회가 하는 말이다 방송에서 내가 느끼는 건데 결혼은 취미가 맞거나 같이 했을 때 재미있어 같이 있으면 재미있잖아 맞지? 그렇게 말하려던 거? 아 이거 방송에서 엄청 많이 말했죠? 그렇게 말하려던 거 맞아요? 어 확실해? 어 아 내가 진짜 자주 말해 합방할 시간은 있어? 오빠 이제 바빠지잖아요 아 오빠 오늘 합방했다 아니 그거 말고 나랑 하는 합방 우주 재우 왜 그러는데? 왜 말로 해라 말로 어? 오빠 초추가 너무 그리워서 우주 짱마리 컸자 우주 트림 우주 트림했어 아 너 트림했나? 응 아니 저기 나온다 우주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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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주 나온다 우주 아빠랑 뽀뽀? 아빠 뽀뽀? 아빠 뽀뽀? 우주 아빠 뽀뽀?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데 우주? 기분 좋을 때 해주는데 맞아 지금 뭔가 맘이 안 드다 보네 아바빌라님 별풍선 열개 형 이제 우주가 형 머리보단 조금 더 방해 안 할게요 요 밑에서 잘게 카메라도 안 보이잖아 아아 오빠 이래야 돼 유라 알겠어 아아 우주 아빠 안녕 아이패드 안녕 삼촌들이야 유라 선물 못 사왔다 오빠 못 갔어가지고 아 맞네 어 뭐라고요? 삼촌들이라고 아니 아니 아 이거 선물을 다음에 사줄게 오빠 축구한다고 돈은 좀 썼어가지고 아이패드 다음에 사줄게 아니 썼네 아이패드 비싸잖아 여러분도 또 그치 2만원인가 20만원 하이 오빠 내가 벌어서 내가 쓰겠다는데 나 아무 말도 안 했다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아 원래 오빠 가끔씩 말투가 요새 이렇다 그래? 이제 아이패드만 있으면 다 모이는 건가? 애플 워치 있지 지금 아니 그 다 안 모아도 되는데 그래? 그럼 됐다 구독자 25만 되면 사주려고 그래 진짜요? 진결장 인인증님 별풍선 열개 우주의로 왜? 제가 하루에 지금 500명씩 늘고 있으니까 22.3이니까 한 100일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때 다시 사줄게 아 맥북 컴퓨터 집에 얼마나 많은데 맥북까지 사 스마트폰도 컴퓨터야 사실상 오빠 방송할게 응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어요? 네 한번 안아주고 응 오케이 안녕 오빠 이제 일할게 우주 엄마 안아 안녕 우주야 엄마한테 딱 안겼어 우주도 안녕 진결정 인인증님 별풍선 10개 맥북 살돈 피파에 지르면 200만원이 1,400,000억댐 아빠 따라한다니 타투브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확실히 내 입장에서 약간 혈 뚫린 느낌이야 그래서 구독자 진짜 많이 늘었거든요 조회수도 진짜 잘 나오고 이번에 또 피파도 조회수도 되게 잘 나와가지고 피파동목 항목으로 체격이 좀 잘 돼서 좀 좋네요 그니까 피파가 인게임도 유튜브 잘 되고 다 좋거든요 너무 힘들어 꼴 남는 게 너무 힘들어